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빠 아빠 이거 사 이빨 한번 해봐 할 수 있는데 까 너무 무리 하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어 다 보고 있어 아빠 내가 말을 타볼게 응 응 응 보고 있어 말하지 말고 하기 다 보고 있어 말하지 마 어 왜 이게 무섭겠다고 심하게 타는 언니들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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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날아가고 대가리 쳐봐 아픈다 이거 아빠 근데 말이야 응 고등학교에도 운동장 있어? 응 아빠 나 방방이 타도 돼? 방방이 어 방방이는 밑에 내려가야지 있어 얘나야 방방이 좀 이따 같이 가자 이거 와가지고 이거 엉덩이 흔드는 거 하고 있어 이거 다리 돌리는 거 다리 흔드는 거 그거 천천히 해야 돼 옆으로 하다 또 쳐바낀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앞에 딱 보고 아빠 이거 봐 어 저 보고 있어 으아 재밌어 응 파도타기? 이거 파도타기래 응 우후 아빠 딱 한 번만 이러서 좋다면 안 돼? 어 한 번만 어? 어 한 번 잠깐만 그럼 이거 멈춰 온 물건 c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